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조금 파월 의장 얘기 나오면서 좋다가 조금 더 밀려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 연주 의장의 연임이 저는 되게 호재로 봤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간다고 봤고 실제 올라갔는데 브레이너드 후보 부의장이죠. 그분이 훨씬 더 비득이파였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득이파가 안 되고 덜 비득이파가 됐죠. 이제 와서 언제는 파월 의장이 호재라더니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브레이너드는 약간의 경기 부양을 주장하는 분이고 파월 연주 의장은 일단 아시겠지만 물가 잡는 거에 치중하신 분인데 일단은 경기 부양보다는 지금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 30년 만에 최고치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잡는 그런 모습 보였고 실제 이제는 테이퍼링이 이번 달에 시작하면 내년 여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 수준을 본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롬 파월 연주 의장이 연임이 훨씬 더 시장이 좀 호의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그분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원래 그분이 비득이파 아닙니까? 네. 파월 의장 하면 비득이파죠. 그분과 브레이너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약간의 좀 매파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금리 인상은 심한 곳은 내년 3번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얘기하면 기술주 그다음에 퍼가 30배 이상 다 죽었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 제가 농담을 얘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빠졌고요. 애플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PER이 마이크로소프트는 38배 그다음에 애플이 28배였거든요. 38대 28로 애플은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30 이상 다 깨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이게 오랜 시간에 빠진 게 아니고 30분 정도에 푹 빠진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급락하는 그런 종목도 있었고 해서 어제는 정말 성장주에 시음만 들어가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퍼가 30배 이상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까지는 좀 더 빠질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정도부터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재롱팔 연주량이 좀 세 보이는 거지 그분도 역시 비둘기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이틀 받고 다시 올라갈 건데 걱정하지 마시면 좋은데 오늘까지 이 여파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 국제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크주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까지 힘든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 미리 들어보고 오늘 준비한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애플의 새로운 기록을 볼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 설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극락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주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최근에 극락 그다음에 우리가 팬데믹 때 수혜주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빠진만의 이유가 아닌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골드막사스가 금리 인상이 들어오면 이 6개의 기업을 사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 실적 분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의 하락의 주범인데요. 내년도 2022년에 금리 인상. 7월 달에 금리 인상 언제 되느냐인데 7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60% 지금까지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거의 70%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7월이면 첫 번째 금리 인상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월에 하고 또 가을에 한 번 하고 심한 분은 겨울에 한 번 해서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3번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사가 전해지면서 일단 이게 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구장차가 빠졌다는 거. 특히 이제 테크적이 많이 빠졌는데 반면에 또 금융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겁니다. 성장이 필요한 종목들의 순환인데요. IPO ETF, 이거 ETF입니다, ETF. 4.26%가 빠졌고요. 스펙 ETF 약 2% 각각이 빠졌고요. ARKK, 우리 캐시 누님의 운영하고 ETF 4.19 빠졌고요. PSJ는 뭐냐면 소프트 ETF거든요. 역시 3.36%. 그다음에 클라우드 ETF가 3.45%가 빠지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퍼주, 퍼가 높은 기업들 아니면 혹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기업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신규 상장농에 특히 많이 빠졌어요. 거의 다 한 6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많은 분들이 왜 빠졌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다 그 이유 때문에 빠진 거니까 특별한 악착에서 빠진 게 아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EPM 왜 빠졌냐. EPM 많이 빠졌습니까? EPM에 한 7% 빠졌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겁니다. 워낙 많이 올라온 종목들, 퍼가 높은 기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잠깐 빠진 게 아니고 많이 빠지다 보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특별한 악착에서 빠진 게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박금이 좀 있는 식이군요. 손박금이 있습니까? 금리가 상승을 한다니까 많이 벌은 분들이 조금 잘 실현을 하고 밑에 누가 또 받아주고 그렇죠. 자금 조달 비용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제 사실은 상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는 좀 심했습니다. 어제는 진짜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5% 올랐다가 빠진 거거든요. 이 등락폭이 8%가 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데 어제는 진짜 기술주들은 공포에 떨었을 것 같아요. 애플만 빼고 해서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최초로요. 어제는 시총 2.7조 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7조면 또 이겼네요. 또 이겼죠. 얼추 한 3200조원? 3100조원? 3200조원 정도 될 것 같네요. 3272조원? 별까지 아니지만 하여간 고통도 아니죠. 고파이가 잘 아니겠어요. 대충 말씀드린 건데 고통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2.7조 달은 처음 밟아본 그런 목표 시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세웠고요. 그러고 봤더니 애플이 2.7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2.6조 달러 보여주면서 5.3조 달러 보여주다 보니까 러셀 2000, 2000개 종목의 시총이 3.8조거든요.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냥 이긴 것도 아닌데요. 조금 있으면 하나가 하나랑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얼마 안 남았는데 둘이 합치지 않아도 2대 2000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 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애플이 이렇게 올라올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보시면 우리가 팡 종목 중에서 애플 외에는 다 스트롱 바이에요. 매도가 없습니다. 매도가. 애플은 매도가 있습니까? 애플은 매도가 있죠. 제가 보기에 애플이 항상 의견이 거깔리거든요. 된다 안 된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보통 매도가 있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중간에 매물을 소화합니다. 가볍게 올라가요. 그런데 보통 아마존같이 스트롱 바이 이런 종목들은 다 흉한하더라고요. 올라가서 이게 매물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무거워요. 되게 무거워요. 다들 스트롱 바이라는데 대체 뭐가 스트롱한지 올 스트롱 바이에요. 하나도 진짜 그거 없이 그런데 진짜 그런 종목들이 의외로 무겁습니다.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은 많을 때는 3개까지 있었거든요. 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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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올 때마다 털어가는 모습 보여요. 소화시키는 거죠. 말하면 위험한데 팔고 나가고. 그래서 손바꿈이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애플이 약간 특징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애플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 7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기업을 터졌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금리가 올라갈 만한 시점에서 이게 올라갔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1달러니까 거의 7%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죠. 꾸준히 올라갔고. 어제도 그 하락세를 견뎌냈습니다. 다 받아냈어요. 몸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제 이런 기사가 아니었으면 어제 한 2, 3% 올랐죠. 약간 까먹고 거의 강부하까지 내려왔는데 어제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게 애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 아닙니까? 사과? 사과가 언제 맛있는지 아시죠? 가을 아닙니까? 지철이죠. 지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과 가을에 맛있다는 그런 멘트한 게 한 3년 전부터 멘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농담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애플이 가장 강한 시기는 지금이에요. 지금. 추울 때.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애플은 올 연말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일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져가시기를. 준비디오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디오인데요. 전망이 1.09였습니다. 1.1이나 잘 나왔죠. 제가 얘기했을 때 파란색은 제가 갖고 온 건 뭐냐면 대부분 다 빚한 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매출도 10.2억 달러인데 10.5억 달러가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순위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54억 달러 정도의 현금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주가가 무작위에 빠집니다. 보시면 문제는 성장을 둔화는데 전분기 매출 성장이 54% 지금은 35%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는 너 정교 3등 했는데 왜 지금 5등 하냐 이런 겁니다. 5등에도 잘한 건데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5등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정교 그렇게 밀린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건데 너무 눈높이가 높아진 게 아닌가 35%면 꽤 높은 것 같은데 54, 35면 조금 떨어진 건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성장으로 둔화가 됐다 큰일 났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2,500명의 고객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 지출하는 게 이런 아주 고액 비용 납부하는 분들 이게 94% 그러니까 2배가 늘었어요 거의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음 전망도요. 월간은 1.05를 예상했는데 회사 측은 올라가는 모습 가이던스로 올렸네요. 1.0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심지어 전망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과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주가가 빠집니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8% 이상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어떤 그런 수혜주였다 그런 겁니까? 그렇죠. 정말로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화상회의를 하는 수요가 줄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 듀오? 구글의 듀오라든지 모르셉니까? 듀오?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보면 사실은 그런 거에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준비도가 굳이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었고 보통 우리가 화상으로 했던 회의에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잠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준비도가 다 먹어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출장을 갈 필요가 없겠네. 좀 익혀졌죠. 사실 그런 약간의 돈 아끼는 기업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10만 달러 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코로나 수혜주 물론 그때 크게 증가했지만 이익의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코로나 수혜주로 묶이다 보니까 지금 페라토린이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 59%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반통안 이상 빠졌는데 조금만 더 내려와서 200보면 제가 좀 사볼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후로 거의 회귀할 듯한 기사로 내려옵니다. 여기 더 빠집니다. 더 빠지면서 222.0인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수혜지에 묶여버리면 그냥 무조건 팔아버리는 어떤 습성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실적이 좋아진 거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실적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슈카 님이 좋아하는 걸 비교하기 전에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요. 직접 같이 보면 매출을 보십시오. 매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2020년 1분기에 3.3억 달러 2분기에 6.6 그다음에 3분기에 7.8억 달러 4분기에 8.8억 올해 1분기에 9.5억 2분기에 10.2억 3분기에 10.5억 증가했잖아요. 다만 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절대값도 조금 줄어드는 게 좀 불안불안하게 됩니다. 절대값이 그렇죠. 제가 딱 그거 지적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좀 불안불안한데 이게 뭔가 각도가 올라가다가 점점점점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폭증을 워낙 했고 그것만큼은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오히려 약간의 뭔가 좀 옅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아시는 것처럼 리오픈이 되면 말씀하자면 좀 덜 쓰게 좀 덜 쓰게 했죠. 그렇지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막말로 펠로톤처럼 뭔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매출 증가하고 옆에 있는 게 순익인데요. 순익도 2021년 1분기 때 2.3억 달러 그 다음에 3.2억 3.4억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굉장히 좋습니다. 마진도 좋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준비 산불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됐습니다. 그런데 AMC는 40% 마련했습니다. AMC 우리 축하님이 좋아하시는 AMC 제가 좋아하는 줌 저는 AMD를 좋아하고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극장인데 40% 마이너스 났죠. 순익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줌은 11.4억 달러 흑자로 받습니다. 그런데 AMC는 거의 12억 달러의 적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주가 1년 동안에 AMC는 1131%가 올랐고요. 줌은 45%가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줌하다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호치케스처럼 그렇죠. 그냥 줌으로 할까? 줌할까? 실제 줌을 안 하더라도 구글로 하던 다른 걸로 하더라도 그냥 줌으로 할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고착화돼서 이런 화상회의를 하는 수요가 줄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만약에 줌 투자자라면 혹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이게 엄청난 하이테크놀로지와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이런 대기업들이 IT 기업들이 거의 무료 가깝게 옛날에 익스플로러 그런 것도 무료로 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무료 가깝게 뿌리기 시작하고 가격 경쟁하고 우리 사용하면 공짜다 아니면 심지어 유튜브에서 그냥 회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거나 하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아까 큰 기업들 말씀하셨는데 혹시 큰 기업이 이걸 먹을 확률은 또 없다고 보십니까? M&A 인수 인수요? 근데 전 인수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줌이 기대할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쳐줄지 아니면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거 잘했잖아요 안에다 그냥 그 기능을 넣어버려서 공짜로 마치 사용하게 하는 지금 뭐 그런 거 마이크로소프트 통제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인데 그러네요.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가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갑자기 저 취소합니까? 제가 사신다니까 취소를 하세요? 슈카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내 생각은 짤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농담이고요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제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락은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저렇게 내려가다가 아니다 이건 진짜로 그런 거대 IT 기업들이 침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이미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러면 급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유심히 봤어요 일단 준비되어 시절 발표하고 나서 쭉 봤더니 마침 골드망삭스가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빠르게 매출 증가율을 보일 만한 기업들 가장 높은 이익을 보여줄 만한 기업 6개를 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팬데믹 때 만약에 팬데믹이다 금리가 올라가서 걱정이 되면 이 6개의 기업을 사라고 한 게 나오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 첫 번째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요? 페이팔이 2년 뒤에 예상 이익성장률이 22%로 뽑혀있고요 예상입니다 예상 구글이 25%로 뽑혀있고요 패런티어는 없는데 일단은 패런티어까지 뽑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페이스북 웹다 플랫폼도 25% 이익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여기 들어와 있고요 준비되어가 여기 있습니다 36% 이길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더 빠지게 했냐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벨은 이거 칩 설계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똑같이 올라와 있고 해서 6개의 기업을 얘기했는데 마침 여기에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는 페이팔과 오늘 빠지고 있는 준비도가 들어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디스했던 메타 플랫폼까지 들어와서 어쨌거나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은 정말 대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쪽박일 수도 있는데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경쟁에서 사실 이겨서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도 다 줌 사용한다면 되게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시 팬데믹이 완전히 폭증하고 있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이미 약다운이 걸렸고 독일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 미국도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심지어 한국도 지금 3천 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행 관련지가 폭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팬데믹 때 수입왔던 기업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빠져요 팬데믹 때 그러니까 여행 못 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행지가 빠진 게 맞는데 리오프닝 관련지가 그런데 이건 예전에 집콕주였어요 집콕주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집콕을 되게 짧게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시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아까운 종목이 페이팔이 좀 아까워 보여요 페이팔이 페이팔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락의 출발은 핀트레스트 인수권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비자카드가 결제할 때 우리 페이팔과 스퀘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나 봐요 뒷돈을 줄넣은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어려워졌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팔은 실적에 대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빠지도냐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져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팔과 줌을 좀 기억해서 자세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거 최근 겁니다 어제 겁니다 어제 거 편하게 보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 왜 지금 미국이 사산 최고치 가느냐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그 S&P500에 대한 영업 주당순위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산 최고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 올라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산 최고치를 가는 이유는 실적이 뛰어나게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헬스케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사고 싶죠 근데 헬스케어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왜냐하면 늘 얘기합니다만 규제의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급진파 의원들이 나와서 약과 이라야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약과 이라야라 그 다음에 약에 대한 경고를 이만큼 박아라 크게 위험하다 먹으면 큰일 난다 박아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우 그런 거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아까운 업종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럼 뭘 할까 물어보시면 마시고 왜냐하면 헬스케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한 지식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헬스케어는 엑셀V가 있어요 제인처럼 가져가는 거 엑셀V ETF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엑셀V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어플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메타 플랫폼을 실화한 여기 보시면 압니다 페이스북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그거는 광고에 대한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다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디어 기업도 있고 디지턴 네프스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통신 기업도 포함 통신 실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AT&T 모르는 게 굉장히 안 좋죠 거기에다가 또 추가가 들어가 있는 게 게임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액티비전 브리저도 들어있는데 최근에 안 좋거든요 최근에 안 좋죠 신작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구글 정도 보시면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볼 필요 없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 역시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정보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재를 한번 가져가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미 소비재는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기에 테슬라가 있고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홈디포 로우스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IT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IT 시대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봤고요 그 다음에 필수비재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양치를 10번이나 20번 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익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소재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다만 에너지는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엑스몰 같은 기업도 실적도 있지만 뭔가 바뀌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리치 역시 종고점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가 종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금융이 모양이 가장 멋지네요 쫙 올라가고 실적 좋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얘기합니다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진짜 되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틸리티죠 그렇습니까 지저분한 건 유틸리티랑 뭐가 상관이죠 아니면 역사적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이거는 그게 항구로 치게 되면 항구 전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실적은 좀 보장이 되어 있지만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그제로 가는 모습을 보겠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매출 역시 지금 사산 최고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S&P500입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깔끔하죠 진짜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담이기 때문에 각도가 더 가까워졌네요 이거를 보신 분들이 아마 오늘 이후에 헬스케어 쪽 관련 ETF를 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밸류에이션도 낮지 않습니까 낮죠 어떻게 아십니까 요즘에 헬스케어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이게 증가하는 실적이 좋아진 업종은 IT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클 서비스 업종 역시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고요 산업자에 비슷하게 올라가지만 아직까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이미 소비에서 꾸준히 증가하지만 정고점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건 매추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필소비에도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소재 최근에 뚜렷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너지는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역시 여러분들이 별로 싫어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역시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간신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매출은 조금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정고점까지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오히려 매출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이 유틸리티의 특징은 뭐냐면 매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 이익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유틸리티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 좀 관심이 많이 없어졌죠 아니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비중이 얼락 작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없는 걸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주신 차트요 이거 이걸로 혹시 여러분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의 주차가 뭐냐면요 야드니 야드니요 야드니 리서치 혹시 아십니까 뭔가 야들야들 할 것 같긴 한데 예예예 그러니까 야드니 그러니까 주요 아이비인데 아주 되게 잘하는 아이비거든요 그쪽에서 발간하는 거라서 혹시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거기서 치시면 이게 한 주간 단위 혹은 늦으면 3주 단위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갖고 보시면서 업종을 판단하시면 거의 실패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업종을 찾으신 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뛰어난 종목을 잡으시면 베스트 베스트로 충분하거든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헬스케어는 가시면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관심은 있는데 헬스케어는 정말 종목 고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뭘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시는데 엑셀V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엑셀V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엑셀V 헬스케어 업종은 종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보시면 아직까지 신고 종고점 못 갔어요 좀 남았거든요 아직까지 거의 근접했지만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사볼 만하다 그래서 쭉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지금 올해 보게 되면 16% 올라왔거든요 SM525%니까 덜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더 좋아져야 되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여러 개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혹시 나는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아니고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분들 IBV가 있습니다 IBV 이게 바이오 쪽이거든요 이건 약간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더나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바이자 모더나 그렇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IBV는 약간 작은 개념이고 XLV가 큰 개념이니까 XLV를 보라고 XLV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메모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올라가요 진짜 세죠 10조 가까이 엘런 머스크 아저씨가 팔았다 그러던데 전혀 주식 파는 건 상관없어 팔든지 말든지 해요 익숙해져 버리셨네요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시장의 연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럴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모델에서 플레이드가 중국에서 3월 때를 출시한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플레이드는 비싼 차입니다 한 1억 6천 정도 하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번 충전하면 한 800km 갈 수 있는 상당히 뛰어난 차거든요 그걸 출시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철저히 약간 뭔가 오해했어요 한 1억 6천만 원짜리를 그러게요 중국에 출시하면 팔릴까 했더니 어제 우리 박정희 교수님이 고통을 치는 거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중국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팔린다고 보시죠 팔리죠 1억 6천만 원짜리를 팔리죠 요즘에 세계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인데 자동차라고 못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의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강한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슈카님의 삼성전자 역시 좀 반대하는 모습 보였죠 좋았습니다 좋았죠 이틀 전에 좋았는데 지금 시티에서 일단은 바인도체 사이클에 겨울이 갔다 봄이 오고 있다 그 다음에 디렘 가격이 충분히 반대할 만하다 라고 하다 보니까 겨울이 왔다고 한 지가 또 언젠데 뭐 한 몇 달 있으니까 또 갔다 그러고 하여튼 왔다 간 거죠 왔다 간 걸로 왔다 간 걸로 겨울이 좀 나아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10년을 국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금융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비자마스터 페이팔이 묶여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반대를 못해줍니다 여전히 그래서 일단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언제쯤 살아날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약간의 고동색 분위기 아닙니다 고동색 분위기 약간 빠져가는 그래서 약간 녹색도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많이 이들어간다고 그러면 오늘까지 약보합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선물 상황을 볼 건데요 SM500이 0.02% 소폭이네요 소폭 거의 보합이죠 다운은 0.09% 플러스가 나왔고요 마스닥만 0.2%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똑같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테크 쪽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CNBC 가셔서 마켓에 가시면 여기 가서 보시면 본드 있어요 본드 그 본드가 아니고요 본드가 아니고 본드 왜 이렇게 되지 안 눌러지네 왜 그러지 가서 보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1.67까지 가나 미국채금이요 갑자기 신뢰물 국채금입니다 하는다고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65네요 지금 보입니까? 네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1.65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장중에 좀 밀리다가 오늘은 반대로 어제 반대로 조금 중간에 한번 튀어오르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브레인 어두에 비하면 파워로드가 약간의 좀 강해 보이는 거지만 실제 강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이상이 세 번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큰 악재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맞물린 거라서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럴 때 혹시 못 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사시면 어떨까? 엔비디라 마찬가지고 매수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못 산 분이 사기에는 또 너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말 이만큼 떨어졌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이 밀렸어 이러면서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좀 그렇게 오바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금 빠진 거예요 얼마 안 빠진 거라서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없는 분들은 최소한 엔비디라든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 사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가기 전에 시작 못 하신 분들은 한번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쉬운 게 어떤 걸까요? XLV? 가장 쉬운 미국 주의 투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장 쉽게 그냥 탁 요거 할 수 있는 슈카님이 마흔 살이라고 생각하고 마흔 살 슈카님 마흔 살이고 슈카님이 27년대에 딱 정확히 은퇴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67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10 한 3, 4억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오늘부터 스파이를 S&P 500 추정 ETF를 150만 원씩 매월 구매하시면 매수하시면 그 나이가 되면 14억 정도 이상의 돈이 생깁니다 27년이요? 네 27년 길어보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원금을 치게 되면 한 5, 6억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불러져서 14억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어떤 원리냐면 10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S&P 500이? 100년 연평균 수익률이요? 100년이면 한 6% 되지 않을까요? 9.9% 상고 높네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해서 계속 재투자하고 복류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기로 제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40살이면 혹시 45세에 벌어서 은퇴할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의 빚시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